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디에게 물어봐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밌는 독일어 어휘에 관해서 알아볼 거에요 한국말로도 대화 중간중간에 속담이나 재밌는 비유법을 사용하면 대화가 굉장히 풍부해지잖아요 독일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짧은 영상 함께 보실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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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과 함께한 곳이 있으니, 저는 이곳이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이 힘들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를 인간을 선택합니다. 마첼의 생일을 통해? 아, 마첼의 생일을 통해? 나의 생일을 통해? 나의 생일을 통해? 네,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통해. 나의 마음이 안전해. 나의 생일을 통해? 나의 생일을 통해?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목소리가 꽉 잠겼어 라는 말보다 나는 목에 개구리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훨씬 재밌는 것 같죠? 혹은 나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는 나는 걸음채화 같은 기억력을 가졌어 걸음채는 물이 쫙쫙 빠지잖아요 잘 기억을 못할 때 쓰는 어휘랍니다 이런 말을 쓰면 대화가 아주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듯 독일어 어휘와 속담을 대화 중간중간에 사용해 주시면 대화의 수준이 올라가고 표현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주한독일문화원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가끔 중요한 독일어 어휘와 속담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한번 구독해 보세요 다음주는 프락 하이디 7번째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주제는 컬처 쇼크 입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여러가지 문화 차이로 곤란한 점이 종종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한국에 온 하이디는 어떤 문화 차이를 겪고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주세요 독일어 공부는 문화 차이까지 알려주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찌우스